이 온라인 경매쇼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40일에는 감사 이벤트 경매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가 뭐냐? 바로 아예르 마스크. 아예르 마스크. 이게 50세트입니다. 이 아예르 마스크. 드디어 이렇게 저희가 인기가 높아지니까 협찬적으로 오네요. 아예르 마스크. 50세트가 낙찰자 분들에게 50세트씩 갑니다. 그러니까 50장이 가는 거예요. 이거 50장.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마스크를 사용해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아예르 마스크가 내가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김혜자 선생님도 이거 쓰시지. 그리고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숨쉬기가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나 이제 경매쇼 때려치우고 이제 홈쇼핑해야 되나 봐요. 네. 홈쇼핑까지 진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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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쯤에도 여유로운 공간감이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 립스틱이 잘 묻질 않아. 그래서 좋아. 립스틱이 묻지 않는다는 거. 이 아예르 마스크. 우리 여덟 분에게 낙찰자분들에게 50세트씩 색깔 랜덤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깜짝 이벤트입니다. 자선 경매쇼가 잘 돼서요. 정말 큰 금액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기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 한 곡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반주 준비됐습니까?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면 백 번 천던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사랑이란 나무도 눈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당신 품에 안겨주고 싶어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면 백 번 천던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사랑이란 나무도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당신 품에 안겨주고 싶어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 자 우리 문영태 작가님의 작품이죠 작품 작품이 2019년도의 작품이고요 요즘 미술 뜨거운 그 시장 속에서 저도 문영태 작가님의 작품을 받기가 하늘의 벨떡입니다 정말 뺨 따구를 때려서 갖고 싶어도 이제는 제가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제가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역전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화 같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희 라이브 경영버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들을 다 털어야 됩니다 제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드로잉입니다 3호 사이즈입니다 지난번에 이것보다 작았던 한 1.5호 사이즈가 제로 베이스에서 121만원 그때는 색채가 없었어요 그냥 서로 포호하는 건데 색채가 없었는데 이거는 색채가 있는 겁니다 색채가 있는 건데 이 3호 사이즈 제가 대략 추정가를 잡았습니다 대략 추정가를요 추정가를 130에서 180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문영태 작가님 요즘 경매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갤러리에서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경매시에 오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정말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 여러분들 100원에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원서부터 시작합니다 100원서부터 최종가 100원 나오면 100원에 가져가는 거야 100원에 가져가세요 쓰고 싶은 분들은 쓰세요 아 1000원 쓰셨네 진짜 10만원 썼습니다 미얀마현 아모르파티 100원 쓰고 최선정기 500원 쓰고 일단 10만원 썼습니다 미얀마현 10만원 썼습니다 미얀마현 10만원입니다 미얀마현 10만원 들어왔습니다 60만원 채우가. 서예진씨 90만원 들어왔습니다. 서예진씨 90만원. 90만원 현재 채우가. 서예진씨 90만원입니다. 서예진씨 90만원. 미얀마현 100만원입니다. 미얀마현 100만원. 네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100만원. 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네 105만원 나왔습니다. 105만원. 현재 105만원. 문영태 작가의 작품 105만원. 색채 드로잉. 네 115만원 들어왔습니다. 박영만씨 115만원 들어왔습니다. 서예진씨 120만원 들어왔습니다. 서예진씨 120만원 들어왔습니다. 메밀목 125만원 들었습니다. 메밀목 125만원 126만원 들었습니다. 제로배 있으니까 만원도 상관없습니다. 126만원 들었습니다. 미안하연 서해진 130 들었습니다. 메밀목 135만원 들었습니다. 메밀목 135만원 주님 136만원 들었습니다. 136만원 현재 세호가 문영태 문영태 136만원 서해진씨 일단 140 인정하겠습니다. 메밀목 145만원입니다. 메밀목 145만원 현재 메밀목 145만원입니다. 메밀목 145만원 145만원 들어갑니다. 바로 스타트 들어갑니다. 145만원 현재 11초 현재 세호가 145만원 현재 세호가 메밀목 145만원 19초 아 서해진 100 150 들었습니다. 150 들었습니다. 서해진 150 들었습니다. 서해진 150 과연 150을 뛰어넘으실 분이 계실지 155만원 들었습니다. 155만원 들었습니다. 서해진씨 155만원 가져갔습니다. 155만원 메밀목 155만원 들어왔습니다. 메밀목 서해진씨 제가 요렇게 한번 메밀목씨에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더 한번 서해진씨 160입니다. 160 자 160 스타트 들어갑니다. 160 스타트 들어갑니다. 자 가져갈게요. 제발 네 가져갈게요. 제발 서해진씨 과연 서해진씨 160에 가져가실까 과연 160 자 30초 지나갑니다. 30초 서해진씨 자 아 메밀목 165 네 메밀목 165입니다. 메밀목 165만원 딸이랑 손발에서 땀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따님이 갖고 싶어하는데 우리 메밀목님 너무 너무 차갑다. 너무 차가워. 자 메밀목 165만원입니다. 메밀목 165만원 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연 165만원에 메밀목이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서해진씨께서 170으로 가져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손은정님 아 서해진씨 170만원입니다. 170만원 자 스타트 들어갑니다. 스타트 들어갑니다. 170만원 자 난 개인적으로 따님하고 함께 지금 기도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서해진씨가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문영태 작가님과 제가 작품 하나 갖고 올 테니까 우리 서해진씨가 가져갔으면 너무 좋겠다. 개인적으로 따님하고 같이 기도한 되잖아요. 네 역시 문영태 작가님 작품이네요. 귀엽네요. 네 30초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채우가 서해진씨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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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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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우리 메밀목님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덕이 또 양보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적당한 가격에서 또 양보해주는 미덕 아 이게 또 대한민국의 또 애정 또 사랑 또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아 이번에 뭐 문영태 작가님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평창동에서 10월 20일서부터 11월 14일까지 평창동 가나전관에서 개인전화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꼭 기다리셨다가 좋은 작품 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전에 제가 또 좋은 작품들 이미지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용욱 작가님의 다랑아리입니다. 우리 지난 자선경매에서 똑같은 사이즈인데 사실 이거 제가 산거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이 다랑아리 사모 갖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해서 제가 산 것을 제가 내놓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 자선경매에서 시작가 150만원서부터 시작하고요. 추정가는 350에서 450인데 다랑아리 배우 한예슬 집에서 봤어요. 그렇죠. 한예슬 집에도 있고요. 옥주현 씨 집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영화배우 이광기 씨 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배우들 한류스타 집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게이츠 그리고 다양하신 분들한테 있습니다. 저도 있죠. 저도 있죠. 저는 큰거 옛날것도 있습니다. 노화랑에서 전시했던 200만원 전시에서 뭐 한순간에 낙찰이 돼갖고 사람들이 아쉬움을 달래 뒤도한 채 뒤돌아섰는데 그 노화랑에서 했던 작품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큰 사이즈입니다. 훨씬 큰 사이즈입니다. 자 요거 자 150만원서부터 시작합니다. 150만원서부터 호가 10만원 단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가 10만원 단위로 자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세요. 채우국자가 150만원서부터 네 그리고 여러분들 낙찰받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폼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들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폼에다가 네이버 폼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현재 네 현재 200만원 최고급가입니다. 최선정님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현재 최고급가 200만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500만원에 낙찰됐는데 자 현재 네 가만히 있어도 현재 210입니다. 손정님 210입니다. 그 낙찰받으신 분은요 네이버 폼에다 꼭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60입니다. 자 300입니다. 300 300 네 건너뛰시죠. 현재 최고급가 300입니다. 300 300 네 현재 갤러리 판매가 380입니다. 갤러리 판매가 380입니다. 자 현재 320 최고급가입니다. 320 최고급가 320 최고급가 320 최고급가 안듀듀 네 320 최고급가입니다. 네 토비뽕 토비뽕 330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로보통부 서바 아유 이름도 어렵네 뭐야 보로도 뽕스 자파점 네 330입니다. 네 자파점 사장님 네 330 인정하겠습니다. 330 현재 330 인정합니다. 아 350입니다. 현재 세호가 SCM 350 360입니다. 360입니다. 자 360 네 우리가 어 호가 추정가를 넘어가면 이제 호가 이제 20만원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씩 현재 360만원입니다. 자 360만원 최후가 현재 360만원 최후가 네 토비뽕님 370만원 났습니다. 네 호가 네 자 370만원 났습니다. 370만원 네 370만원 현재 자파점님 네 자파점님 현재 370만원입니다. 370만원 370만원 자 370만원 370만원 최후가 자 없습니까 자 바로 스타트 들어갑니다. 370만원 네 390만원 레드우드 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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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우드 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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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번 자산경매에서 500만원 과연 레드우드가 390에 픽해가실지 네 아주 럭키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현재 체후가 390입니다. 390 400만원 났습니다. 박영만님 400만원 났습니다. 400만원 400만원 자 20만원 단위로 올라가 들어갔습니다. 20만원 단위로 올라가 들어갔습니다. 자 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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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목 420만원 호가 20만원씩 올라갑니다. 호가 20만원씩 올라갑니다. 자 메밀목 440 들어왔습니다. 메밀목 440 들었습니다. 메밀목 440 460 가능합니다. 460 460 460 가능합니다. 460 460 가능합니다. 460만원 460 럭키 480 들었습니다. 럭키 480 들었습니다. 럭키 럭키 480 들었습니다. 럭키 480 낙찰자는 네이버품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럭키 480 자 스타트 들어갑니다. 자 스타트 자 과연 500만원이 나올지 아니면 480 에서 마무리가 될지 자 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 계좌 이체는 10% 구요 자 그리고 카드로 할 때는 13% 수수료가 붙습니다. 자 480만원 자 2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480만원 럭키 럭키 480만원 럭키 480만원 480만원 현재 세우가 480만원 럭키입니다. 30초 자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럭키 480만원 낙차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또 박수보 선생님의 묘법입니다. 묘법 약간 연필 그리듯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에디션이요. 제가 보기에는 99개 중에서 69번째입니다. 99개 중에서 69개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게 선생님의 77년도 작품을 가지고요. 우측에 보면 묘법 넘버 40에 77이잖아요. 이게 보면 77년도의 묘법 이게 원래 판화의 원화의 작품의 연도수가 아닐까. 그리고 그해에 70년대 40번째 작품이라는 작가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사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로 베이스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매가에서 지금 현재 뭐 한 천만원 이상을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가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판화가요. 박성훈 선생님 판화가 지금 뭐 이거 말고 요즘 최근 거 몇 법 같은 것들은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그렇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로 베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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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본 사이에 벌써 아일랜드가 600 가셨네. 네 그렇죠. 시원시원합니다. 박서버 작품 제로 베이스 경매 저도 참 배포 있지 않습니까? 박서버 선생님 작품을 제로 베이스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박서버 선생님이 아마 기가 찰 거야. 야 이놈아 니가 뭔데 왜 내 작품을 갖고 니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야 이놈아 광기야 나는 신거미를 좋아해 신거미를 어 신거미 자 650 나왔습니다. 650 제가 박서버 선생님 만나봤는데 박서버 선생님이 내 작품은 말이에요. 650 나왔어요. 그래 내 작품은 700이에요. 700 아이고 700입니다. 700 700 700 아 태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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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태호야 내 작품은 700이에요. 700 현재 최고가 700이에요. 700 내가 옛날에 말이에요. 이 작가를 처음 봤을 때 목소리가 그러신가요? 박서버 선생님이 네 그렇습니다.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내 묘법 이거 만들 때 내 아들이 어릴 때 내 옆에서 연필을 가지고 놀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영상을 내가 차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시리즈라고 할 수 있지요. 자 현재 최고가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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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정가가 우리가 지금 천만원 했죠. 네 천만원 했죠. 네 추정가 현재 최고가 네 아 우리 내가 오늘따라 멋져 보이십니다. 배하 무험하도다. 역시 왕을 알아보는 신하가 있어서 천만다행이구만 자 현재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자 현재 700만원 현재 700만원 현재 최고가 700만원입니다. 자 700만원 자 700만원 그 이상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바로 스타트 들어갑니다. 자 스타트 들어갑니다. 현재 700만원 현재 700만원 자 네이버폼 준비해 주시고 네 박영만님 네 정말 좋은 작품 가져가십니다. 네 71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전화응찰로 710만원 들었습니다. 710만원 들었습니다. 710만원 자 710만원 들었습니다. 현재 710만원 전화응찰 들어왔습니다. 710만원 네 지방 멀리에 계신 어르신께서 너튜브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직접 사무실로 전화로 주셨습니다. 710만원입니다. 710만원 현재 최고가 양지혜님 710만원입니다. 710만원 자 710만원입니다. 710만원 자 710만원 바로 스타트워치 들어갑니다. 야 우리 박영만님 10만원에 10만원에 이 작품을 뺏길 것이냐 그리고 에디션이 99개인데요 중요한거는 50장만 시장에 허용됩니다. 자 20초 지났습니다. 자 과연 우리 박영만님 혹시 720 가능하실지 자 박영만님 자 없습니다. 자 자 30초 끝났습니다. 자 710만원 현재 최고가 양지혜 하나 둘 셋 낙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재미있고 더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경면에서 뵙겠습니다. 반가워 반가워 안녕히 계세요 기자 Nasale הז운로 바이 고맙습니다. 엔살숚 fees 교 так 이어 하아 수 오 ids